뭐야 어디까지 들어가? 얼굴도 우락부락한게 저희만 혹시 산정 뭐 그런거 아냐? 딸이 납치됐다는 것도 뻥이고 기량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돼 너도 무슨 말라빠진 오이같이 생겨선 도사잖아 아깐 나보고 잘생겼다메! 어 내가 그랬던가?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쪽 앞마당에서 내 딸을 돌 접고 도망가는걸 봤어 밤새 비가 내리진 않았으니 흐릿하겠지만 아직 남자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네 뭔가 쉽겠지만 한 두고 보십쇼 저게 저 녀석 특기거든 소개합니다! 화술사 소! 화, 화술사? 화술사가 뭐야? 도사랑은 다른건가?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 도수를 부리는거지요 아니 근데 아저씨 자꾸 말 끊어드실거에요? 에? 맛있어요? 어? 냄새로 찾는거면 고양이보다 개가 낫지 않나? 냄새로 찾는거면 고양이보다 개가 낫지 않나? 먹무 물어 으악! 개엄마! 야, 오늘건 한층 더 괴기스럽구만 움직일 수 있는게 신기하다니까 설마... 9핀 2핀 3곢 5 life 100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